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노래 좀 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추천해 드릴까요? 노래 이 뭐지? 아시는 분 아닙니다 재미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제가 보고 있네요 어 저는 지금 물놀이를 하러 왔습니다 음 12시부터 기다리셨구나 어 여기는 한국의 가평이란 곳인데요 했는데 오래 기다리셔서 알겠습니다 이게 혼자서 말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네요 어떡하지? 번역 좀 해줘 봐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시겠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는 약간 어떤 어떤 마음이죠? 제 머리를 아 이거 진짜 어떡하지 머리 흔들고 있는데 아 그 어 제가 여러분 라방을 얼마만에 킨 거죠? 노력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아무도 대답이 없죠?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질문 아주 신선했습니다 하하하하 남편은 어떻게 지르십니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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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는 지금 어 여기가 미국인데요 미국에서 11시가 돼가지고 한국시간 3시에 맞춰서 방송을 키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구랑 있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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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기 싫어하는 회사 식구들이 있습니다 음... 미국에 살면서 좋은 점은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솔아, 힘내지 말고 대충해 덥잖아 네, 지금 오브갈리프치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쓰셔야 제가 이름을 얘기하는데 이름이 없어요 됐죠? 전 이제 끌게요 어... 저는 끄고 오랜만에 웨이크 보드를 좀 타고 저녁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대본도 좀 보고 저희가 사실 대본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께 잘 지내십시오 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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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